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등록 면허세 한번 해보자구요 자 한 문제 짜리니까 부담없이 들어주시면 되겠네요 등록 면허세 158쪽 이네요 158쪽 왜 저분은 안들어온데요 또 방황하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꼭 쓰세요 마스크를 꼭 쓰시라고요 선생은 걸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걸리면 안되잖아요 마스크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 몇쪽 158쪽 등록 면허세는 어떨 때 되는 거다 소유권 2회 2회를 취득해서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뭐다 등록 면허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아닌 것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뭐를 납부해야 된다 등록 면허세 납부 그래서 이 등록 면허세는 뭐다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면허세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다 등록세 따로 면허세 따로 내다가 합쳐졌어요 합쳐졌다 자 그러다 첫번째는 소유권이 아닌 것 자 그 다음 두번째는 뭐다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미등기 부동산 자 옛날에 뭐다 2% 납부한 거 옛날에 2% 납부했어요 소유권 그러면 2% 납부한 거를 2011년도에 납부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납부한다 등록 면허세 자 옛날에 자 우리가 신축하면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8 2.8이잖아 그래서 2010년까지 2%는 납부하고 등기 안한 거 등기 안한 거는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0.8이죠 2% 내고 10년까지 그럼 0.8은 취득세를 내면 또 2.8%잖아 그 다음 0.8%는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 면허세를 완전 기초예요 자 2주 만에 보니까 또 새롭잖아요 그죠 항상 새로워 새로운 건 좋은 거야 근데 공부는 새로울수록 스트레스 받아요 자 들어가자고요 158쪽 등록 면허세 한 문제니까 부담없이 들어요 자 등록 면허세는 거기에 까만 거 자 재산권이나 그 밖의 관리 설정 변경 소멸 설정 등기할 때 변경 등기할 때 소멸 등기할 때 중요한 거는 등록 면허세는 뭐 기준이다 유일하게 공부 기준이다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내는 세금이에요 공부 기준 나머지는 다 사실 기준이죠 그래서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공부 기준 그럼 설정이 뭐다 이거 대표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 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소유권이 아니죠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 챙겨서 등기소에 접수하게 된다고요 그 다음 변경이 뭐다 우리 취득세에서 지목 변경 등기 소유권이 아니죠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 면허세를 납부한다 그 다음 소멸은 소멸은 대표주자가 뭐가 있다 말소 등기할 때 말소 등기할 때는 소유권이 아니잖아 말소 등기할 때는 소멸되는 거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 면허세를 납부한다 공부가 제일 잘 안 될 때는 앞에 앉아요 앞에 뒤에 앉아서 방황하지 말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 등록 면허세의 특징 밑으로 내려왔네요 등록 면허세는 우리가 기초 기초를 또 하는 거예요 언제 납세알로무가 성립한다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한다 총론에서 자 그 다음 2번 등록 면허세는 누가 주인이다 자 길 건너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죠 남의 건물에 길 건너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갈 때는 무슨 세금 내야 된다 등록 면허세 그럼 누가 갖고 가 도 구세여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 구 구 그리고 도에서는 도 여러분들 동네는 여러분들은 자치 시 시가 다 갖고 가는 거 의미가 없어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자치 구세여 과로가 구세 그리고 도세 기억이 안 날 때는 등 긁을 때 뭐가 필요하다 도 구 수십 번 했잖아 이거 수십 번 자 그 다음 3번 등록 면허세는 취득세랑 똑같아 이전 단계에서 과세함으로 유통세 등기 등록이란 행위에 대해서 과세함으로 행위세 그리고 등기 등록하면 세금 낼 능력으로 본다 응능과세 그리고 인세가 아니라 물세 따로따로 계산해요 한 건 한 건 계산한다고요 물건 중심으로 과세한다는 밀수다 자 4번 그래서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은 두 가지죠 가액으로 결정하면 종과세 그 다음 말소 등기 할 때는 건수로도 계산하는 종량세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종과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뭐밖에 없다 등록 면허세 다 기초예요 자 그리고 등록 면허세는 뭐다 세율이 두 가지입니다 종과세는 일정하게 곱하는 비례세율을 쓰고 제일 밑에 건수에는 6천원을 곱하지 6천원을 곱하는 정액세율 구조로 돼 있다 뒤에서 배워요 중요한 건 누진세율은 안 쓴다 자 오른쪽 그러니까 취득세를 잘해야 돼 이 세법은 취득세를 잘해야 돼 그래서 오늘 프린트도 취득세 프린트예요 괄호 놓기 하는 것도 자 오른쪽 꼭대기 자 등록 면허세는 스스로 알아서보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프린트 없어도 돼 자 지금 이따가 159쪽 꼭대기 자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자 그다음 2번 자 등록 면허세 이거 등록 면허세는 언제까지 납부한다 등기 등록 전까지 60일 안 써요 등기 등록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다 꼭대기 159쪽 됐었죠 그리고 7번은 뭐다 등록 면허세는 실질주의가 아니라 무슨 수의다 형식주의야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뭐다 등기 등록이란 등기 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과세하는 세금이 뭐다 형식주의다 그럼 이 뜻은 등기 등록을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 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누구에게 공부의 이름 보고 가세요 이름이 뭐다 명의자 이렇게 이름표 과세입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공부에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죠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세금 이게 뭐다 형식주의다 정당 합법 여부 안 따져요 형식주의는 명의자라고 딱 적어요 공부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등기 권리자 자 뒤에서 나오고 그래서 8번 8번은 뭐다 수수료 성격의 조세다 이름이 올라가지 이름 보고 과세한다 잉크값이 뭐다 수수료 성격의 조세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6천원이 안되더라도 최저 얼마를 걷는다 6천원 이거를 뭐라 그런다 최저세액제 또는 최저한제 6천원 걷어요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니까 500원이야 최저 얼마를 걷는다 6천원 자 그리고 옆에 저거 6천원을 거듬으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환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돌려줘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안 돌려준다고요 무효 취소가 되면 말소시켜야지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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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런거에요 옆에 살짝 저거라고 자 나머지는 필요없고요 자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합격하려면 필수가 뭐예요 기출문제 분석해야 돼요 한 번에 합격하는 분들은 늦어도 5월 늦어도 6월까지는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문풀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기출문제 한다며요 기출문제 끝나면 해요 한 번에 붙을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잘 안돼 지금은 알아들었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것을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고요 그다 대한민국 수강생들은 뭐다 한 번에 붙는 사람은 뭐다 기출문제를 자기 걸로 만듭니다 그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건 이따 하고 자 160페이지 자 등록면허세 뭘로 들어간다 무엇을 등기등록할 때 과세대상이 될 건가 과세대상이에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꼭대기 설정변경 수면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뭐다 행위 행위가 대상이다 그래서 등기등록하는 행위는 수없이 많지 그럼 이 행위 중에 우리는 뭐만 배운다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배우는 거라고요 이 두 개만 배워 소유권이 아닌 것 전세권 취득 행위 그리고 옛날에 2% 납부한 거 소유권도 2011년 1월 1일부터는 몇 프로? 0.8% 뭐를 낸다? 등록면허세 요거 두 개 자 등기등록 범위 쭉 나와 있죠 양과로 2번 등록이란 나왔잖아 용어정리 등록이란 설정변경 서멸하면 옆에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거 그래서 등기등록을 합쳐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등록 이렇게 합쳐서 다만 다만 나왔네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을 제외한다 이거는 등기를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낸다? 취득세 납부 취득을 원인 소유권 취득이에요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제외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은 포함한다 이거는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등록면허세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뭐를 납부한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자 1번 뭐가 있다? 고등어가 아니라 광어 광업권 어허권은 원시취득 최초의 취득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면제해줘 출원받았을 때 광업권 어허권 또 하나 뭐도 있다? 양식 업권 최초의 취득은 과세 안해요 그럼 취득세를 과세를 안하잖아 그럼 이거를 뭐 해야 돼? 등록은 해야지? 그래서 등록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낸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광업권 어허권 또 하나 적으라고 해요 뭐가 있다? 양식 업권 최초의 취득은 면제입니다 취득세가 없어요 등록할 때는 취득세가 면제 받았지? 무슨 세금을 내라? 등록면허세 자 그 다음 2번 외국인 소유 소유권이 누구 거야? 외국인 소유 그래서 이 외국인 소유 외국인 소유기 때문에 소유권이 외국 거지?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몇 프로만 냅니까? 2% 외국인 소유권이니까 등기를 못해 취득세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뭐 할 때? 등기 등록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낸다? 등록면허세 그래서 취득세는 2%만 내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 아니잖아 외국권이니까 등기 등록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자 3번은 뭐다? 3번은 취득세 제척기간 몇 년이다? 제척기간이 뭐다?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간 원칙이 5년이잖아 5년 안에 걷어야 돼요 5년 안에 못 걷으면 취득세 납세할 의무가 뭐가 된다? 소멸 그럼 포인트가 뭐다? 제척기간 경과 그럼 취득세 못 걷지? 경과 됐으니까 소멸됐잖아 그럼 이거를 등기 등록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뭐를 내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돼요 등기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척기간 경과 취득세 납부할 수 없어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 이거지 자 5번 나왔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미등기부동산 소유권 미등기부동산이에요 10년까지 2절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그 등기 등록 이거 뭐다 2010년까지 뭐다 2% 납부한 거 2% 납부한 거예요 이거를 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죠 등기할 때는 뭐를 낸다? 등록면허세 2% 2% 빼고 0.8만 과세하는 거예요 5번 2% 낸 거 10년까지 2% 내서 소유권 취득 그럼 11년 1월부터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 왜? 취득세를 또 내면 2.85를 또 내는 거야 취득세는 2.8이잖아 빼고 0.8이만 내놔 이 정도네 대표예제 한번 풀어봐요 문제라도 한번 읽어봐요 괜찮아요 1번 광업권 억권 면죄받은 거요 원시취득 등록 등록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내라? 등록면허세. 외국인 소유는 2%만 냈어요. 취득세는. 소유권이 아니니까 등록할 때는 무슨 세금 내라? 등록면허세. 그 다음 3번은 제척기간 경과 취득세가 소멸되지 등기할 때는 뭐를 내라? 등록면허세. 그 다음 4번은 면세점이 뭐야? 50만 원 이하. 면세점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못고 더 설명은 안 했지만 면세점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가 없죠? 그럼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내라? 등록면허세. 그래서 4번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면세점 취득가액. 아무리 까먹더라도 4번은 약간 기억나야 돼요.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 이거 기억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약간은 나요. 그죠? 아주 저분 기억나면 다 기억나는 거야. 자 그 다음. 저분보다 못한 분들도 있어. 3명은 기억 안 나 지금. 자 5번. 잔금지급일.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죠? 언제 잔금졌어? 19년. 그래서 우리가 19년이잖아. 그럼 11년 1월 1일부터는 뭐다? 원칙이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11년 1월 1일부터는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낸다고요. 11년을 꼭 기억해야 돼요. 현재까지? 11년 하면 딱 뭐가 기억나 이거. 1일. 빼빼로데이잖아. 1일. 11년을 못 외워. 그럼 오늘 취득했지? 오늘 잔금이 끝나면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그럼 답이 몇 번? 5번. 5번이잖아요. 이전의 취득세. 5번이잖아. 이전의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그 물건의 등기 등록. 그런데 문제가 좀 이거. 문제가 아니라 5번이네. 그렇죠? 19년이잖아. 19년이야 포인트가. 그럼 19년은 11년 1월 1일부터 해당되죠? 그러니까 11년이 기준이야 항상. 답이 몇 번? 5번. 올해 몇 년도야? 20년. 그럼 잔금이 끝나면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오른쪽. 자 그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뭘로 들어간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로 들어가래요. 꼭대기. 누가 내는 거다. 등록을 하는 자. 어떨 때 밑을 그은 거. 설정 변경 소멸. 반드시 등록면허세는 무슨 기준이다? 공부기준. 공부기준이에요. 공부에 이름 보고 과세한다. 공부. 나왔죠? 등기등록하는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등기등록을 하는 자. 하는 자. 그럼 하는 자는 누구를 얘기한다? 명의자. 이름이 올라가잖아. 명의자. 명의자. 이름이 올라가잖아. 명의자. 등기권리자죠? 그럼 이 명의자는 실질적인 권리자 하면 안 돼요. 외관상 권리자를 말한다. 그럼 이름이 올라갔다고 사실상 권리자라고 말할 수도 없죠? 가장매매등은 진짜 주인이 뒤에 숨어 있잖아. 그래서 이름이 올라간 명의자는 사실상 권리자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외관상 권리자를 말한다. 그래서 외관상 등기등록을 보고 이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갑돌이가 은행으로부터 10억을 빌려옵니다. 빌려오네요. 무슨 대출이다.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은 뭐다? 채권자. 갑을 뭐라 그래요? 채무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럼 은행은 10억을 보호받기 위해서 무슨 등기가 들어간다? 근저당 설정이 들어가. 알아들었어요? 근저당 설정 등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10억을 보호받기 위해서 공부에 은행 이름이 올라가지? 은행 이름이 올라가잖아. 은행을 뭐라 그래요? 저당권자. 또는 뭐다? 근저당권자. 그럼 공부에는 10억 보다도 20, 30% 더 올라가지? 좌우간 저당권자 이름이 올라가요. 그럼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은행 두 글자로 은행 세 글자로 채권자 네 글자로 저당권자 저당권자 그래서 무슨 등기할 때 설정 등기할 때 이렇게 그럼 이제 값도리가 돈을 갚지? 돈을 갚잖아 이제 그러면 무슨 등기를 해야 돼?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말소 시키면 은행이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말소 등기는 뭐다? 저당권 누가 납세의무자다? 설정자 이렇게 항상 등록 면허세는 설정 등기인지 말소 등기인지를 꼭 구분해야 돼요. 설정 등기할 때는 공부에 권자 이름이 올라가 권자 말소 등기를 물어볼 때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저당권 설정자 즉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그래서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를 꼭 구분하자 그래서 거기 중간에 나왔네 거기 까만 거 나왔네 나왔죠? 저당권 말소 등기야 밑줄 그어 말소 등기 그럼 말소 등기는 권자가 지워지죠?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다? 근저당 설정자 즉 말소 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다 말소 등기인지 설정 등기인지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은행에서 돈 빌려오잖아 담보 제공하고 그럼 부담은 누가 할 수도 있어 갑이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법은 누가 부담하든 안 쓴다 승경을 항상 뭐만 만들어 놓는다 법상 납세의무자만 부담자는 안 따져요 세법은 자 그렇게 그래서 박스 보라고요 박스 자 저당권 무슨 등기다? 설정 등기 그래서 권리층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간다? 권자 오른쪽 권자 채권자지? 자 그 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올라간다? 전세 권자 그래서 설정 등기는 다 뭐야 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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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자예요 권자 권자 권자라고요 다 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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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설정 등기 그럼 말소 등기는 권자가 아니라 설정자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래서 3번이 명의자야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이름 보고 납세 문제가 되는 거죠 명의자 까만거 등록면허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예외다 따라서 등기동 원인행유가 무효 또는 취소가 돼요 그 등기동은 말소되었다라도 어쩌고저쩌고 뭐다 소멸되지 않으며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노무가 있다 포인트가 뭐다 무효 취소 무효 취소 그럼 안 돌려줘요 환급이 안 된다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무효 취소 그럼 어렵게 뭘로 했어요 납부 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환급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에요 안 돌려줍니다 안 돌려주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수수료 성격의 조세임으로 그러나 이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나 모든 세금은 잘못되면 돌려줘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잘못되면 안 돌려줘요 이유는 뭐라고요 수수료 성격의 조세임으로 162쪽 꼭대기 나왔다 꼭대기 나왔네 162쪽 금융기관에 저당권 설정지 납수해무자죠 나왔네 설명했잖아요 설정 등기는 설정시는 누가 납수해무자다 마지막 줄 은행이다 등기 권리자에요 은행이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개인이 부담할 수도 있죠 이거는 사적인 계약일 뿐이에요 은행이 돈장사 하면서 부담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법을 이거 필요 없어요 공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간다 은행 등기 권리자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저당 권자 근저당을 물어볼 때는 근저당 권자 설정 등기할 때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밑에 대표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대표예제 이거 담보대출이죠 설정 등기를 물어봐 말소 등기를 물어봐 설정 등기니까 권리증에 은행 이름으로 올라가지 은행이지 답이 몇 번 3번 그런데 빚을 갚어 말소 등기를 물어보면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요 말소 등기는 맨날 갑이래 을이지 누구 부동산이야 을 소유부동산이니까 만만한 게 갑이래 그렇게 갑질하고 싶어요 을 소유부동산 을이 설정자예요 을 소유부동산 맨날 갑이래 그렇죠 그래서 말소 등기니까 답이 몇 번 3번 답이 설정 등기니까 답이 몇 번 3번 그러나 채무를 갚어 말소 등기를 물어볼 때는 답이 몇 번으로 바뀐다 2번 을 저당권 설정자 부동산 소유자 갑이라 그러면 안 돼요 요즘 그 뉴스 보니까 애들 학교 안 가니까 엄마랑 많이 싸운데 딱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맨날 핸드폰만 해 80%가 또 피시방이나 가고 부모 입장에서 폭폭해요 그러나 공부하는 애들은 뭐다 말 안 해도 공부만 해 알아들었나요 전국 상위 5%는 공부만 해 너무 좋은 거야 자기개발 할 수 있고 꼭 어정쩡한 애들이 학교 안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재비도 많이 들어가고 초딩학교 때까지는 학교 다녀야 돼 인성도 있으니까 중학교부터는 전국을 온라인 강의를 해야 돼 전국을 그래야 학비도 졸업 추절하고 공부하는 놈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합시다 개인적인 얘기라고 그랬어요 163쪽 이제는 뭘로 들어간다 과세표정 여기다 이제 뭐를 곱한다 세율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산출세 지금부터 과세표준 뭐일 때 과세표준 취득세와 원리가 똑같다 유상일 때 기억을 되살려봐요 부동산가액은 원칙이 뭐다 신고가액 이렇게 세 가지로 결정했잖아요 과세표준 결정방법 몇 개 여섯 개 국수 공판장 검증 언제나 그리고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뭘로 결정했다 큰 금액으로 왜 이게 나와 소유권인데 왜 나와 옛날에 2% 낸 거 돈 주고 사지 2%만 내고 등기 안 한 거 등기 안 한 거를 등록면허세 내야지 여기 나오는 거야 소유권 일부도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상가를 분양받으면 몇 프로야 4% 2% 냈어 10년까지 그럼 2%는 뭐를 내라 등록면허세 그럼 과표를 결정해야지 자 거기다 오른쪽 그래서 세법은 취득세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가 풀립니다 자 꼭대기 1번 자 부동산가에게 따른 과표 원칙은 포인트가 뭐다 등록 당시 절대 취득 당시 하면 안 돼요 등록면허 쓰니까 등록 당시 신고가 신고하라 예외는 뭐다 시가표 전에 신고가 없거나 또는 포인트가 2번이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클 때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 그래서 개인간의 거래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가요 나머지는 비교 안 하는 거 왜 사실상이 붙었다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거 비교 안 하는 거 여러분들 배우자 비교해야 돼 속으로 안 했죠 한 번도 안 해봤어 진짜인가 봐 한 번도 비교를 안 해봤다 이거지 알아서 우리 와이프는 제 와이프는요 자기 친장아빠랑 비교를 해 나보고 그래 좀 우리 아빠처럼 좀 해줄 수 없네 그래서 외로워서 개를 키우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제가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사실상 취득가액 1번부터 6번 나왔네 1번 비출구 국가 취득세랑 똑같아 밑에 2번 수입 외국 수입 3번은 공경매 4번은 판결문 5번은 법인장부 6번은 검증 6개 국수 공판장 검증은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6개 언제나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자 신축했잖아 원래 몇 프로야 2.8 그럼 2% 내는 거지 2% 내잖아 그럼 0.8은 일로 가잖아요 그죠 자 근데 신축했을 때 10억짜리야 근데 등기할 때 보니까 등기할 때 보니까 15억이 됐어 왜 15억이 됐어 자산 재평가를 했다고요 법인인 경우 자산 재평가를 하면 가격이 올라가지 법인 감가상악하면 가치가 내려가잖아 그럼 이게 까만 것도 못찾아야 까만 것도 못찾아 빨리 찾아요 천천히 천천히 까만 글씨 뭐라고 나왔어요 다만 등록 당시 밑줄 그어 넘기지 말아요 지금 106이 넘기세요 그러면 넘겨요 홀라당 홀리당 넘기는 것은 선수권자요 자산재평가 감가상 밑줄 그어요 그래서 달라진 경우는 등록면허세를 많이 갖기 위해서 뭐라고 한다 변경된 가액 그래서 이건 법인이 하는 거야 과로 그럼 법인은 뭐다 자산재평가를 해서 가격이 달라졌지 그러면 뭐를 알아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에서 입증된 가액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변경된 가액 과로 법인장부로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 얼마를 갖고 등록면허세를 계산한다 15억 갖고 이거는 등록면허세만 쓰는 거예요 자산재평가 감가상 달라졌다 그러면 뭐를 과표로 한다 변경된 가액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재평가 전해 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10억으로 한다 그러면 전해 가액하면 틀린다고요 이게 과세 표준이야 그럼 취득세랑 몇 가지가 달라 두 가지 원칙은 등록 당시 두 번째 다른 거는 자산재평가 등으로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취득세는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자 넘어가죠 164쪽 164쪽 자 이번에는 뭐다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뭐다 채권 금액 자 여기 보세요 부동산 가액은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과세 표준 결정할 때 자 지금부터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무슨 금액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하겠다 종과세네요 거기 나왔네 1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을 때는 당연히 뭐를 한다 채권 금액 자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 까만 거 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채권이 목적이 된 것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도 할 수 있고 처분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 근자당 설정할 때는 채권 최고액을 과표로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채권 금액으로 본다 그래서 2번은 포인트가 뭐다 채권 금액이 없다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오면 맞는다 목적 목적 목적이 아니라 목적 목적이에요 글씨 자료 읽어야 돼 자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165쪽 밑을 그은 거 꼭대기 1번 밑을 그은 거 감유 저당권 가처분 경매 신청은 별 딱 붙여요 절대로 부동산 가액을 못 쓴다 뭐를 과셉 표준으로 한다 채권 금액 일명 약자가 뭐다 가져가 경매 이 네 가치는 왜 하는 거야 돈 받으려고 채권 받으려고 저당권 설정 등기 왜 하나요 채권 확보 보존하기 위해서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결국 채권 가압류 왜 들어가 가압류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가압류 가처분다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세법은 그래서 돈 채권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가져가 가져가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뭐를 과표로 한다 채권 금액 그래서 줄여서 뭐다 가져가 경매 절대로 네 가지는 부동산 가액 쓰면 안 돼요 자 박스 기타 기타 암기하지 말고 기타 전세권 설정 등기는 왜 하는 거예요 왜 내 전세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공부에 기록하는 거지 전세권 설정 등기는 왜 하는 거야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그래서 과세표준은 뭐다 전세금액 그 다음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가액이 아니라 요구하는 땅 요구하는 땅을 뭐라 그런다 요역지 가액 그 다음 세 번째는 별부처 임차권 설정 등기야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세 월임대차 금액 절대 보증금이 들어가면 안 돼요 보증금은 전세권이야 그래서 임차권은 월임대차 금액 그리고 가등기는 읽는 데 만족하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가액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담보 가등기 할 때는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할 수도 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는 뭐다? 부동산가액 담보 가등기 할 때는 담보니까 채권하고 관련이 있지 채권 금액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밑건수 자 건수니까 세 글자로 뭐다? 종량세 종양으로 계산하잖아 어떤 등기 말수등기 지목변경등기 변경등기 변경등기는 매일건 일건이니까 종양세 종양세 그럼 종양세는 세율을 뭐를 곱한다? 정액세율 얼마 곱할까요? 6천원 한건에 6천원 두건에도 6천원 세건에도 6천원 일정하게 금액을 곱한다 정액세 자 그럼 과세표준 취득세랑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원래 3개잖아 밑에 박스에 별 딱 붙이고 자 등록면허세는 취득당시가 아니라 등록당시 적게 신고하면 식값준액 똑같고 특례는 다르죠? 뭐를 했어? 자산재평가 감가상각을 하면 그 가액이 차이가 있다 이게 뭐야? 10억과 15억 차이가 있죠? 즉 달라졌다는 얘기야 달라지면 등록면허세는 뭘로 한다? 변경된가야 그래야 세금이 많이 들어오지 차이가 있다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박스 자 대표해제 166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은 글씨라도 읽어봐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찬찬히 한번 읽어봐요 짧게 읽어봐요 cotton 상상 fer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1번은 맞네요. 신고가 없다. 또는 적으면 시가표준액. 임차권 설정 등기는 과표가 뭐다? 월 임대차 금액. 보존금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3번은 채권 금액이 없다. 없을 때는 뒤에 지문이 뭐라고 그랬어? 목적목적. 그 다음 상속받았잖아. 그런데 공유물은 항상 받아 지분가액. 공유물은 지분만큼 계산한다고요. 왜 상속이 나와? 2% 낸 거. 2% 낸 거.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로 나와요. 그럼 공유물 공동상속은 자기. 지분만큼 계산하는 거야. 지분가액. 자 나왔다. 포인트가 법인이 뭐 한 거야. 등기 당시 자산 재평가. 가액이 증가됐다. 15억짜리가 됐지 달라졌다. 그러면 뭘로 간다?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재평가 전에 가액 틀렸네요.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뭐가 결정됐다? 과세 표준. 자 지금부터 뭘로 들어갈까요? 세율. 세율이야 세율. 참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지겹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20% 정도는 죽어도 말을 안 들어. 죽어도 말을 안 들어. 식당에 가지 마세요. 조심 마세요. 잘되는 데는 바글바글해. 우리 동네도 일요일 날 이렇게 보면 바글바글해. 2미터 떨어져서 사세요. 딱 붙어갖고 그냥 그래요. 그렇죠? 개많어. 원래 20%는 말을 안 들어. 다 말 잘 들으면 재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요즘 뭐 준다 그러잖아. 돈.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주고. 애가 말하면 좀 많이 받고. 좌우간 복잡해요. 지금 뭐 준다고만 그랬어요. 세율로 들어가자고요. 다 받아요. 어떻게든 알아들었어요. 박아서 받으라고요. 안 주면 가서 막 땡깡 부려.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땡깡 부르면 조사해 볼게 그래요. 그렇잖아. 소득으로 딱 다진다. 소득으로 딱 다진다. 그런데 10만 원이 많은 거야. 못 버잖아. 밑에는 몇 십만 원 받고.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땡깡 부린다고 싸우지는 마세요.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 누가 억울해? 부자들. 못 받는 사람. 세율 들어갑니다. 세율 구조는 두 가지를 씁니다. 차등 비례세율과 일정한 금액으로 징수하는 정액세율을 써요. 물세니까 물건별로 비례세율을 쓰고 그리고 건당 6천 원씩 과세하는 정액세율을 쓴다. 이 박스를 별 딱 붙여야 돼요. 이거. 소유권. 왜 나왔다? 2% 납부한 거. 소유권이 나왔어요. 2010년까지 2% 납부한 거. 소유권. 뭐를 안 한 거? 등기를 안 한 거. 소유권 4개. 꼭대기. 보존등기. 보존등기는 무슨 취득이야? 원시취득. 그럼 여기 봐. 2010년까지는 원시취득이니까 2.8을 내야지. 취득세는 2.8이잖아. 원시취득. 2% 납부했어. 그럼 11년부터 등기할 때는 빼빼로야. 몇 프로만 된다? 0.8.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1,000분의 8. 시험은 퍼센트로 안 나와요. 고급스럽게 1,000분의 8. 0,800만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퍼센트도 외우고 천분비도 외우냐고요. 그냥 8. 그다음 두 번째는 뭐다? 소유권 이전등기. 요상. 요상이잖아. 그럼 이 뜻은 뭐다? 이 등기를 늦게 한 거잖아. 등기를 늦게 했지? 그러니까 불리익을 주는 거야. 어떻게? 취득세에서 여러 개 나온 것들 중에는 큰 거. 그럼 취득세에서 제일 큰 거는 몇 프로야? 4%. 4%가 제일 커. 불리익을 준다. 그럼 2를 빼. 2% 납부하는 게 몇 프로? 2%. 그래서 천분비로 1,000분의 20. 상속. 상속은 3,8이지? 취득세에서 큰 게 뭐야? 2,8. 2를 납부하니까 0,8.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거. 증여. 이건 인간적으로 안 까먹었잖아. 증여. 증여받으면 무슨 세금 내야 돼? 원칙이 취득세 납부. 몇 프로? 나야. 나. 몇 프로? 안 물어볼게. 나야. 나. 공시가격에 큰 거. 3,5 이거. 누가 증여해준다 그러면 공시가격에 3,000모를 모아놔야 돼요. 부가세까지 약 4% 모아놔야 된다고요. 그런데 10년까지 몇 프로 냈어? 2%. 그러니까 등기할 등록 면허세는 1,5. 이렇게 4개 소유권. 1,000불에 15. 그래서 취득세 큰 녀석의 2를 빼면 등록 면허세의 답이 되는 거예요. 1,000불에 15. 1,000불에 15. 1,000불에 15. 1,000불에 15. 그 다음은 소유권이 아닌 것. 2회. 잘 들어. 2회는 전부 몇 프로야? 0.2%. 그런데 앞에 과세 표준을 잘 봐야 돼요. 2회. 지상권, 전세권 쭉쭉 나와 있죠. 그렇죠? 설정 이전이잖아. 설정 이전은 전부 1,000불에 2이야. 퍼센트는 몇 프로? 0.2. 괄호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상권은 뭐다? 부동산가액의 1,000불에 2. 그 다음 전세권은 전세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전세금액의 1,000불에 2. 지역권은 요구하는 땅.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가에게 1,000불에 2. 임차권은 별 하나 딱 붙여.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불에 2. 절대 보증금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저당권은. 저당권은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채권금액의 1,000불에 2. 이게 가져가 경매잖아. 저당권, 가처분, 가업료, 경매. 가져가 경매는. 채권금액의 1,000불에 2. 가등기는 두 가지가 들어간다고 그랬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가액. 담보. 가등기를 할 때는 채권금액. 그다 가등기는 양다리 걸쳐 있어요. 다 1,000불에 2이다. 이러한 세율을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차등비례세율. 차등비례세율. 일정하게 곱하되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죠. 여섯 글자로 차등비례세율. 나머지 변경말소등기 맨 끝에 건당 얼마. 6,000원. 그럼 종량세지 건당은 6,000원을 무슨 세율이라고 한다. 정액세율. 정액세율.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지금까지 한 게 무슨 세율이라고 그래요. 표준세율.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항상 표준세율은 뭐다. 조정이 가능한 세율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어. 법에서. 법에서 비례세율을 곱하라. 법에서 6,000원을 곱하라. 법에서 만든 세율을 지방에서는 표준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뭘로 나눈다. 중과세율. 그래서 박스 1번에 별을 딱 붙여. 1번 밑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정이 가능한 무슨 세율이라고 얘기한다. 탄력세율. 단 무슨 등기만. 부동산 등기만. 부동산 등기만. 우리가 부동산 세법이니까 우리가 차량을 취득하지. 차량을 취득할 때는 등록해야 돼요. 차량을 취득할 때는 탄력세율이 없어요. 50% 내려주거나 그런 거 없어. 고정된 세율. 부동산 등기의 한암. 그 다음 2번. 등록면허세는 벌을 쓴다. 최저세액제. 최저안제. 그래서 6천원 미만이더라도 얼마로 한다. 6천원을 한다. 그래서 6천원으로 한다. 6천원 걷는다는 뜻이에요. 3번은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되고. 대표예제. 문제 하나 풀고 쉬었다 하자고요. 천천히 한번 읽어라 더 보세요. 문제 하나 풀고 쉬었다 하자고요. 누가 구시렁거려요 지금. 마음속으로. 시험장 가면 쫓겨나요. 구시렁거리면. 자 맞는 거네요. 1번 상속. 숫자가 뭐야. 취득세. 3, 8. 3, 8광땡. 8이잖아. 등록면허세는 8. 상속이고. 8. 큰 거. 그래서 3 틀렸죠. 8. 자 그다음 2번은 보존등기는 원시잖아. 원시는 2.8이잖아 원래. 1을 빼면 8. 그런데 보존등기 8이죠. 답은 2번이네. 원시 취득. 자 3번은 상속위의 무상이잖아. 증여. 증여. 증여 이거. 3.5잖아. 1을 빼. 1을 빼니까 15. 15. 35는 취득세 지문이야. 알아들었나요. 취득세가 3.5야. 1을 빼고 15. 자 말소등기는 말소등기는 건당 6천원이야 무조건. 말소등기는 무조건 건당 6천원. 단 이 문제가 설정등기라고 나오면 맞는 거야. 월임대차금액에 천분해도 말소등기와 설정등기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모든 말소등기는 무조건보다 건당 6천원. 단 어떻게 고치면 맞는다. 설정등기 월임대차금액에 천분해도.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 잠시 쉬었다 할까요.